아, 우리가 1대1 훈련을 좀 더 시켜줘야 저희는 축벤져스입니다 빠밤 아, 오랜만에 모였어요, 오랜만에 형은 아니지 포도리야 한번 얘기해봐, 뒤에서 얘기한 거 쌓고 쌓고 뭐 나가라고 그랬잖아 위협하고 있잖아, 지금 중호야 어 너희 X끼 여기까지 하시네요 제가 사실 오늘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리사도 키워오려고 부른 거 아니야 제가 만든 바지인데, 뭐 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품은 저 스마트스토어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구머니가 뒤에 있네 희한한 일이네 바지 엄청 가볍다 이게 100g도 안 돼요 아, 진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금 25,900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때문에 뭐인 거야? 우리 티아고가 요즘에 천재푸시에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봐봐, 자기 혼자 이거 입고 왔는데 와, 맞네 이거 뭐야 이거 야, 대신자 그래서 우리 티아고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1대1 훈련을 좀 더 시켜줘야 수비 능력치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이거 특별 훈련 시간이네 오늘 특별 훈련 시간입니다 여기 저희가 최적합이에요 오케이, 맞아요 오늘 이제 막아줘, 악오요 막아줘, 악오요 제품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막아줘, 원희 형 똑같아요, 뵙겨왔습니다 걷어내, 악오요? 해줘, 걷어내 걷어내, 악오 사실 제가 부상에서 재활하고 있어서 저를 대신해줄 아바타를 한 명 모셨습니다 쑠피디디님 쑠피디디님 안녕하세요, PDPD 준피디입니다 뭐야, 뭐야 티아고가 수비를 하고 4명에서 번갈아가면서 뚫어보는 건데 이제 또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벌칙을 하는 거고 벌칙이 뭔가요? 마지막 하나, 이거 사비로 구독자한테 어, 구독자한테? 수혁이 한 번 뚫리면서 사주기 넌 닥쳐 한 개, 한 번 뚫릴 때마다 한 개씩 적립 한 개 뚫릴 때마다 수혁이가 한 개 뚫리면 명사쿠가 한 개씩 적립 와우 그냥 뚫리겠다 자, 걷어내 악오 형 시작하겠습니다 축벤져스 수리 출수 예이 수혁이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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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공간이 너무 많은데? 와, 이거 원희 형의 세상 대단한 느낌이다 결국은 오른쪽 오케이, 그 다음 오른발로 마무리? 네 원래 여기서 합시다 어, 뭐 그냥 하세요 수혁이 한 개 수혁이 한 개 수혁이 한 개 수혁이 한 개 아아아아아아 디스 이즈 축배! 아하 축배! 뭐야 이거? 나 편데? 스탈리쉬 포커쇼 더 많이 있습니다. 예예 평범하게 제끼면 재미없기 때문에 흑실하게 기술로서 어떤 거 혹시?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어떤 기술이었죠? 플리플랩 플리플랩을 쓰려고 했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몇 가지 기술을 준비했거든? 한 560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그중에서 골라줘. 몇 번째로 아까 번호를 말해봐. 지금 제 축밴자스 번호가 13번이니까 아 13번 개인기? 오케이 그걸로 갈게. imorearken 폭탄 마 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이건ged... 야 건헌에 다그아웃 안 해 고마는 지금 막아줘! 막아줘! 호차아니야 이거는? 뚫어라 억꼬치 뚫어봐 억꼬치야 이거 완전 자 2라운드 때부터는 혹시 수비를 어떻게 하실 일단 적극적을 해보겠습니다 몸이 이제 조금 풀려서 솔직히 니들 쓰기 전에 딱 들어와가지고 잘해요 아니 너무 그렇게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오른쪽 똑같은 걸로 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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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고치의 믿음이 엄청 크신가 봅니다 옥고치야? 네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아니 지도할 때는 이거 상호동의를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공격자 세 분들 제가 봤을 땐 다시 해야 됩니다 당연히 다시 해야죠 아니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아니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야 이거야 파울 아니야 와 나이스 수비 와 나이스 수비 힐링 이제 빽 돌아가니까. 오 좋았다. 오 좋았다. 이거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됐어. 괜찮으세요? 일단 제 세 번째 작전은 빠진데 보고 칠게요. 2 mobil 3 3 어허아! 어허아! 오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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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은 누구로 왔네? 와, 야, 파울 5호가 아니에요!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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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아니에요!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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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골 넣어야 되거든요? 꼴찌 많이 하려면? 근데 솔직히 아까 승부가 재밌으려고 제가 한 개를 봐줬는데 아까 봤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거는 진심이 아닌 게 티가 낫지 않아? 골 넣고 얘기하세요! 아, 시카!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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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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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이 안 나니까 3호! 3호! 6호! 1호! 3호! 3호!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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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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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분명 멋있게 속아야 되거든, 틱톡처럼! 야 꼬끼뽑에 가만히 있는데 어차피 그걸로 할거야 피아버터요? 자 형은 유튜브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100K를 못 넣어본 경험이 없어요 살면서 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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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이게 그림이지 자 네 축벤져스 오늘 경기 이렇게 해봤는데 결론은 오늘 만우형님이 꼴지를 하셨으니까 구독자님들한테 선물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사실 주 콘텐츠는 그거가 아니었어요. 바지가 어떠셨어요? 바지 진짜 입은 줄도 몰랐네. 신축성이 주니까 여기까지 올라와. 좋아 좋아. 다음에 또 국살 경기도 좀 하고 이렇게 저희끼리 또 일대일 같은 것도 하고 슈팅 대결도 조만간 한 번 하는 걸로. 거저나 아고 형은 아고 형이 이긴 거죠? 네, 아고 형이 승인으로. 한 골 밖에 무넌잖아요. 그니까요. 다음에는 저희가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들 자주 자주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축벤져스였습니다. 바, 벰. Henry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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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